사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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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퍼. 사이퍼의 심플리의 사이퍼가 왔다. C-double, 아이퍼. 예스, 브리스. 똑똑. 람빈 씨, 어떻게 보면 어떠신가요? 오늘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어제 팬분들과 제가 대면으로 팬사를 해가지고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올렸거든요. 뭘 올렸죠? 공카이. 그러다가 올렸거든요. 아, 거울샷이네요. 네. 앞으로 어떤 사진을 더 올리실 생각이시죠? 앞으로 이제 무한한 거울샷을 어디서든 이제 신기한 거울이 있거나, 예쁜 거울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찍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제가 또 거울샷은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잘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도 cure. οπο 발준 싱равств. 그리고 지금 새로운 게임을 찾은 우리 멤버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제가 뭐 움직여서 놓을까요. 우와 동화 시킨이 아닙니다 어 케이터도 아깝다 차란 타! 새로운 개인기인가요? 개인기인데요 이 정도야? 뭐뭐야? 오늘 좀.. 어 오늘 좀.. 좀 나르시는가봐요 괜찮네 뭐야 심지어 거꾸로 오 진짜 거꾸로네? 거꾸로요 꼬풉다 왜요 진짜? 오늘 굉장히 와플 먹고 싶은 날이에요 오늘의 점이 술과 저녁을 와플로요? 저는 가끔 저녁을 그런 거로 먹습니다 디저트로 충분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어서 그런 게 항상 배가 불러요 그러면 와플을 먹을 필요 없잖아요 와플은 추가 와플 말고 크로플 어때요? 크로플 말고 와플은 어때요? 떡볶이를 제가 한 번 사줘서 그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가래떡 식감이 진짜 끈덕덕덕이 나요 그건 진짜 제가 정연적으로 좋아하는 그 갈짝 찌근한 저게 좀 뭔지 알지 순대에 딱 먹은 오 뭔지 어우 아 이거 진짜 일단 순대로도 좋아하는데 아니 순대로 너무 좋아하는데 간도 다 먹는 내장도 뭐 먹을 줄 알아요 진짜 채근 씨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네 짠 거 먹을까요? 제가 그러면 도완이와 같이 다음에 가래떡 떡볶이를 소개해드릴 건데 오늘 사이퍼를 오늘 떡볶이를 사랑하는 떡삼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안 하는 게 컨셉인가요? 음 오늘 되게 제가 좀 아기 고양이 같네요 원래 평상시에는 조금 강렬한 고양이 같지만 오늘은 조금 아기 고양이 같은데 요즘 머리도 부서스들하고 산맞이 안 해주시겠어요 어? 괜히 된 거야? 산맞이로요? 산맞이로요? 야옹 아 지금 찍으시면 안 됩니다 리더의 첨대로 막 이렇게 형이 정말 재밌어서 찍으셨네요 안 보이게 항상 금작에 스무신나는 그 장면을 찍으셨어야 되는 거죠 아야 화나시면 이렇게 안 하죠 뭘 아야 해요 이런 모습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뭘 아야 해요 안 보이는 거여서 찍은 거여 아야 묻지도 않았어야지 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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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런 거 무섭지? 응 이런 거 진짜 형도 줬는데 내가 어 깜짝아 형 하하 뭐야? 원래 형들 들어오면 눈을 켜려고 딱 형들 목소리 대점을 해서 들어가는데 일로 안 오더라고 아 깜짝이야 아 제가 매트리스를 바꿨거든요 하하 근데 진짜 아니 매트리스 원래 매트리스 두 개가 2만 원하거든요? 근데 이 형 매트리스 왔는데 두 개가 2만 원하거든요 두 배가 넘는 거예요 이 형 들어오면 천장이야 진짜 천장이야 진짜 천장이야 진짜 천장이야 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형이 이렇게 나왔어 형 신나고서 이런 거 하자 이거 해줘요 그래 이런 거요 이런 거 내가 너를 지금 오늘 많이 퍼주는 거 알지? 빨리 갈게요 이거까지는 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하나요? 이 정도면 그냥 리드 오빠 아니에요 그냥 내 키우는 거 같은 느낌인데 아 이 머리 잘 왔어 아이 가만히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잠깐만 형 신발까지 덜 풀린다고 했잖아요 맞지? 유형이요 유형 유형 오 좋아해요 반대 반대는 안 풀렸잖아요 반대에도 어 여기 뭐 있어요 이따야 아 이 형이 한 번 지진이 가세요 어 지금 막내 막내가 지금 뭘 벗을 있어? 방금 꺼주시대 멋있어 유형이가 맞지 형은 아들이 아니라 오빠 아니었어 유형이가 이름뿐에다 아 그저 나 골라 보컬즈야 막파즈야 딱 골라 지금 딱 고는 앞에서 골라주세요 다 끝났어요 안녕 우리 준비하러 갈게요 골라 저는 당연히 막파즈죠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저번에 룸메즈로 하지 않았어요? 즐거웠어요 안녕 어 그럼 공상주에 즐거웠어요 안녕 룸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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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한 번에 있는 거 없지 얘들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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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화이팅 왜 좋은데 보입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안 들었겠네 다시 들어가서 시켜볼게요 하나 하나 안녕하세요 쌀펀버 루윙 룸메즈 땡클 너는 거기서 안해 어디서 나오셨어요? 에이 갑자기 relief 뭐요? 느낌이 왔어 콜리도 왔어 오고고 탐방 frames이었어요?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느끼vo 가자 그리고 그런 게 본우 운동할래서 있었구나? 뺏이 experimentation 어디고 올라서 안녕하세요 사이드 transcript 선배입니다 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니지 사이빠 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 M COUNTEDOWN 대 к실에 있고요. M COUNTEDOWN, ROUND NOBOR 1 K-POP CHARGE CYRT DAOUN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여기는 M COUNTEDOWN 응 여기 M COUNTEDOWN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M COUNTEDOWN 활동 중입니다. 안꿀려요 활동 중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 아시는 거죠. 너무 아쉽다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MNC 대회! 마! 이! 이길 수 있겠나? 크! 오케이 그럼 도완이 바로 여기서 마이크 하고 있습니다. 바! 마징과 제트 아세요? 이! 이게 크기만 큰 게 아니거든요. 크! 크기만 한 게 아니라 힘도 세요. 길! 길 도완! 도! 도! 도완이 얼굴! 환! 환장하겄네! 이제 환장하겄네! 더 길 도완이 올게요. 귀여워! 길! 길이 르른! 도! 도완이! 환! 환장하겄네! 저희 이렇게 화목하답니다. 오늘 이 책은 내 거다. 빨리! 화목하답니다. 아유! 화목하답니다. 정말 제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하트로 끝낼까요? 8, 6, 7에 하트! 역대 안 해줄 거지! 이 Nelson 화목으로 이행지 할까요 그러면? 화목으로 이행지 할까요 그러면? 화! 화요일엔 뭐? 문이 문이 해도 안 굴려!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화! 화가 나네. 목까지 차올랐어. 2층으로 올라갈까? 어, 그렇게 화볼게요. 어, 그럼. 네? 좀 이행시 쪽이에요. 이행시에요? 네. 허벅으로요? 대박인데 오늘? 화창한 오늘! 허벅으로 이행시 갈까요? 허벅으로 얘기해요? 화창한 오늘! 안 할 거예요. 카메라 앞인데 지금 두 번이나 운 뜨는데 안 했어요. 하나, 둘, 셋!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나이스! 아니 왔으니까 탕수으로 가세요. 탕? 화장으로? 아니요. 탕! 할 수 있잖아요. 저 래퍼랑. 탕! 수! 안 할래요. 오케이. 탕! 탕수육이 먹고 싶어. 수! 수육도 먹고 싶어. 육! 육값 만족? 육사시미도 먹고 싶어. 빈. 빈센트를 아십니까? 네. 제칼코마니아 아십니까? 떡! 떡 먹고 싶다. 엔행시 아까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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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행시와 함께라면. 오케이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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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행시를 하네. 행! 행복하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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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시! 오케이 오케이. 시! 싫어 싫어. 오 이거. 엔행시가. 그러니까. 녹아오는 거 같았어. 이걸로. 아닙니다. 픽스. 다녀올게요. 막방. 화장실이기 ça. 다녀올게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리허설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어떤 히어로를 고를까요? 엣! 엣! 뭐. 끝까지 달려보자고, 파이팅! 막방 화이팅!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크랙드 컷! 안녕하세요 샤르바이트입니다! 저희 이제 드디어 안 꿀려 마지막 주 돼가지고 벌써 활동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벌써 4주가 지났대요! 진짜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데뷔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저희 이제 마지막 불안이 진짜 너무 아쉽네요 진짜 이렇게 빨리 끝나면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한번 저희 이제 첫 데뷔를 해가지고 활동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느낀 것도 많고 배운 점도 많을 텐데 한번 소감 간단히 한번 도안이랑 태그가 말해볼까요? 어 이제 저희가 4주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어저께 엊그제 이제 쇼케이스 무대 한 것 같은데 벌써 4주가 지나서 활동이 끝났다는 게 너무 아쉽고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더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 좀 더 배워야 할 것들을 좀 깨닫은 것 같아요 배울 점이 진짜 많았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4주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 4주 안에 얻어온 게 너무 많고 맞아요 그리고 배운 게 정말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 단계도 있었고 그거를 이제 적응을 하고 저희가 이제 더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저희 이번 안꿀려 활동 저에게 좋게 가져왔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저희 활동들도 많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4주 동안 너무 고생 많았던 멤버들한테 쓰담쓰담 한번 해줄까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진짜 저희 이제 안꿀려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갈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쉽긴 하다 맞아요 이게 이제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갈까요? 그럴까요? 5,6,7,8 베이비 나도 안꿀려 절대 안꿀리지요 절대 안꿀리지요 감사합니다 안꿀리지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고마워요 고생했어요